저는 물건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갖고 오고 싶은데 이게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짜 잠을 잘 못 잤어요, 이거를 준비하느라. 도시락을 쐈어요. 야, 이거는 세찬이 주겠다는 거 아니야? 아, 이러지 마. 야, 얘 되게 키. 되게 키. 네, 도시락을 이렇게 쐈습니다. 버터 간장밥이고요. 소세지, 김밥 그리고 장조림, 달걀. 이거는 명란으로 볶은 감자 볶음. 사발면 보니까 무조건. 야, 내 건 아니다. 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 봐봐, 이게 봐봐. 이게 형 거겠어? 아니지. 이게 광수 거겠어? 아니, 아침에 세찬이한테 문자도 보냈대. 뭐라고, 뭐라고 보냈어? 아니, 아침에 세찬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대요. 이 정도면 되겠지? 이렇게 해서 왔어요. 내가 둘이 그러면. 아, 너네 뭐야? 저 형이 시작됐다. 아니,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냐고 제가 약간 물어본 거예요. 왜 세찬이한테 물어봐. 나한테는 물어볼 수 있잖아. 오빠는. 아니, 너무 아침부터 물어보면 좀 이상하진 거예요. 아침에 다 일어나 있는데. 혼자. 아하하하. 저 형 왜 저래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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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왜 저래, 저 형. 아, 이거 진짜. 아, 떨려. 네가 왜 떨려. 아, 몰라. 떨려. 아, 너무 떨려. 아, 이거. 그리고 버리고 싶은 물건. 사실 미리 양의 말씀을 구하면요. 버리고 싶은 물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. 제가. 네가 왜 떨려. 아, 이거. 아니. 뭐야, 이거. 하하하하. 야. 뭐야, 이거. 하하하하. 야, 이거. 아, 이거. 야, 그걸 왜 버려, 소민아. 야, 나한테 버려. 말씀 좀 들어보세요. 세찬이가 종국이 오빠 콘서트 때 게스트하면서 이제 의미 있게 하려고 이거 10장을 찍어서 입었어요. 귀여워서 한 장 준 건데.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한 장 가져가긴 했으나 집에서 혼자 이거 입어보니 너무 둘만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둘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, 그래 죽겠다, 소민아. 그래. 내가 이거 있고 있는데 오빠는 나를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시탁에 걸어놓으면 내가 뭐라고 자꾸 날 쳐다놓는 거. 하하하하.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, 네. 내가 이거 있고 있는데 오빠는 나를 같이 있는 것 같고 시탁에 걸어놓으면 내가 뭐라고 자꾸 날 쳐다놓는 거. 하하하하.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, 네. 나 졸아야, 나 졸아.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으면 코를 꽂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,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뭐 이렇게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, 네. 하하하하. 아, 웃기다. 좋네, 좋네, 좋네. 여러 가지 뜻이 있다. 수업 yer. 오, 코치 나는 마지막 1시간 건지 너무 너무 마음에 out Club Wilhelm아 씨 3.